수영수 다 했은 게 불을 떼 주시 저 성냥을 잘 못 켜더라고 간신히 또 꺼 저거 불 켠지 한 10분 걸렸어요 수현씨가 안 돼 성냥을 잘 못해 됐다 계속 꺼지네요 원장님 이거 한마마저도 실패하면 성냥은 없을까요 수현씨 고립되면 큰일 났는데 바로 이렇게 낙엽에 됐다 와 됐다 원장님 실력 많이 좋아 그것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것도? 원장님 조심 꺼지고 있어요 저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꺼지는 거예요? 와 이제 불꽃이 완전히 피어올랐어요 원장님 이야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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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해 주시려고 피우라 그러시는 줄 알았어 고구마 저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요 여기 그림 너무 예뻐요 원장님 고구마 여기요 호진씨가 침묵이네요 뭐 음식만 나오면 가만히 계셔 아니요 저보다 약간 불멍이라고 요즘 많이 하잖아요 고구마 잘 익었어 잘 익었어 아 뜨거워 조심하세요 원장님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진짜 이봐봐 야 노릇스듓맘이 엄청 잘 익었어요 요즘 집에서는 에어프라이기에 많이들 구워 먹던 고구마를 저런 불에다가 구워 먹어야지 제맛이 날텐데 저 맛 못 사랑하죠, 정말. 맛있게 드신다. 요즘 고구마가 진짜 맛있을 때예요. 김치! 어머니, 감사합니다. 고구마 샌드위치네. 전문 영어로 활용 점점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한민국 음식에 김치만 있으면 김치랑 같이 먹으니까 궁합이 기가 막히네요, 고구마. 거기에 막걸리 하죠. 우주의 위치가 있어요. 우주의 위치까지요? 아름다움 그다음에 맛있음 그다음에 이렇게 어무러지는 맛.